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초제트 베이 3인방 중 아킬레스에 이어서 초제트 발키리의 분해 영상 초제트 윙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구조하고 한번 보고 가도록 할까요 솔직히 구조를 뜯어서 볼 필요도 없이 초제트 발키리는 후면으로 봐도 굉장히 단순해 보여요 자 중앙 이제 메탈 발키리의 얼굴 부분에 있던 메탈 부분이 탈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메탈 탈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베이는 그렇게 흔치 않았는데 희한하게 해놨네 와 가오나시야 이거 아하하하하하 분해하고 나니까 뭔가 민납틀 드러내는 그런 느낌 하하하하하하 자 메탈은 요렇게 이어지는 거고 저 발키리 얼굴은 요쪽에 있는 거예요 하하하하하하 요렇게 보니까 웃긴데 결합하고 노면은 또 이제 과학적이란 말이지 이뻐 자 초제트 아킬레스 하고는 틀리게 윙이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죠 큰 초제트 윙과 이제 큰 초제트 윙이 3개 그리고 이제 잠금 레버 스위치 스프링 정도 자 마무리는 결국 이제 스프링이 달려있는 잠금 장치 레버에 걸리는 방식인데 자 초제트 아킬레스 같은 경우는 이게 어 슬라이드 서포트 윙이 달려 있어 가지고 아하 스프링 자 초제트 아킬레스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 서포트 윙이 있어 가지고 약간 이제 각성 되는 걸 도와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 각성이 편했는데 아마 이게 풀 커스텀 런처 나오기 전에 초제트 발키리 각성시키기가 초등학교 저학년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 구조가 간단한 대신 어 각성 윙이 더욱 단단하죠 음 때문에 어 밀도도 오히려 초제트 아킬레스보다 좀 더 낫지 않나 어 그런 생각도 들고요 공간이 꽤 꽉 찬 편이에요 요정도는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는 게 좀 그렇지만 이게 초제트 아킬레스처럼 서포트 윙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원심력만으로 스위치 이게 스프링이 있는 레버를 뚫고 들어가서 각성날을 걸어줘야 된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근력이 모자란 분들이 각성하기가 힘들었다 이거죠 이거 저건? 이거 도망간다 이거 진짜 아킬레스로 이거 진짜 아킬레스로 이거 진짜 아킬레스로 치즈가 자막을 모륵 오지션이 이거 진짜 아킬레스로 고향에 바라보는 수상한 것 같아요 2부에서 이제 정확한 아이들 IT'S MIND OVER EVERYTHING